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방송 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해 부동산 다책을 시행한 후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정부로서는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핀셋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